그 마케팅 정보서비스 업체 인데요 jd 파워 라는 업체가 해마다 어 이 미국에 있는 전체 미국에 있는 공항들을 대상으로 그 이용객 만족도 평가 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공항이 가장 그 이용객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냐 이런걸 순위를 그 20개를 딱 선정을 해서요 1위부터 20위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올해 올해 북미 주요 공항 이용객 만족도 평가가 나왔는데 어 존 에프 케네디 공항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조금 살짝 이해는 안 되는데요 어쨌든 뭐 이게 뭐 여러가지 이유는 있다고 해요 이게 팬데믹 동안 공항의 이용객 숫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만족도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존 에프 케네디 공항이 2위 1위가 어디냐면 어 1위는 마이애미 국제공항 마이애미 국제공항 전 못 가봤는데 여기가 1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가 1위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어 이제 2위가 말씀드렸듯이 존 에프 케네디 공항 3위가 미니에폴리스 세인트폴 국제공항 그리고 4위가 올렌도 국제공항 5위가 피닉스 스카이 하버 국제공항 이런 순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특이한 거 뉴악 공항 이거는 뭐냐면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그러니까 메가 에어포트 그 다음에 라지 에어포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존 에프 케네디나 뉴악 공항 같은 건 메가 초대형 공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대형 공항은 연간 이용객 수가 3300만 명 이상일 경우 그냥 라지 공항 대형 공항은 천만에서 3290만 명 사이 그래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누고 각각에서 20개의 공항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메가 에어포트에는 이제 존 에프 케네디 공항하고 뉴악 공항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뉴악 공항이 여기에서 작년에 꼴찌 했어요 뉴악 공항 이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뉴악 공항이 그 공항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죠 그래서 올해는요 무려 16위 4개 계단이나 올라갔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어쨌든 꼴찌는 면했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16위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라과디아 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 라지 공항 쪽에 속한 거예요 조금 규모가 더 작은 거죠 그 쪽에 속했는데 몇 위에 할게요 라과디아 공항은 19위에 있습니다 꼴찌에서 바로 앞에 겨우 겨우 꼴찌 면한 그런 수준이죠 뭐 라과디아 공항은 사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공사 중이잖아요 이제 뭐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사 중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전물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 한데 이제 공사가 끝나고 거기가 굉장히 지금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많이 멋있어졌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정말 동네 공항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앞으로 이제 그 공사가 완료되면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라과디아 공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순위가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제이디파워 이거를 평가한 그 업체가 뭐라고 그랬냐면 북미 지역의 주간 항공 이용객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의 75%까지는 회복이 됐다 공항의 식음료 소매 서비스는 지속적인 인력 부족 현상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 여행객 수가 급격히 줄면서 상대적으로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게 빨리빨리 되잖아요 뭐 줄을 길게 쓸 필요도 없고 뭐 이러니까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근데 올해 봄하고 여름에 이제 레저 목적의 항공 여행 수요가 반등하면서 만족도가 다시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평가하는 기준은요 공항 터미널 시설 그리고 도착 및 출발, 수화물 취급, 보안 검색, 탑승 수속 절차, 식음료 소매 서비스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용객 만족도를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려 16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거라 해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민감하죠 그래서 이번 조사의 경우는 작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한 1년 동안 한 거고요 응답일 기준 30일 이내에 최소 한 차례 이상 북미 공항에서 출발 및 도착을 모두 경험한 미국과 캐나다 주민 13,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욕의 공항들이 성적이 나쁘진 않아요 존 F. 케네디가 2위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천공항을 경험해 본 사람들로서 존 F. 케네디 공항이 그렇게까지 좋은 느낌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있는 공항들 중에서는 2위를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인천공항이 그렇게까지까지 이동하게 되면 politics에 분 realize 안전공항이 그렇게까지는 있는 Tags로를 보여줍니다